안녕하세요. 자트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지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7,8월이었죠. 낮에는 40도를 육박하고 밤에는 열대야가 20일 넘게 지속됐던 그 와중에 제가 있던 청주는 열대야 전국 1위를 기록했었어요. 다시는 청주를 무시하지 마라. 농담이구요. 전통적으로 여름은 자전거 업계의 성수기입니다. 자전거인이라면 겨울 이후에 늦어도 5월이면 자전거 다들 타고 계시잖아요. 추워지기 전까지는 어느정도 계속 성수기가 유지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8월달 성수기에 월매출이 300만원? 정말 말도 안되는 매출이죠. 이거는 정말 장사를 하면 안돼요. 그냥 가게를 한달동안 비워놓으면 차라리 에어컨도 안키니까 전기세라도 아낄 수 있게 되니까요. 차라리 한달 비워놓는게 나을 정도였어요. 정말 정말 무서웠던 작년이었습니다. 그리고나서 8월 말이 지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선해지니까 다시 매출이 좀 더 올라가긴 하더라구요. 그래도 이미 성수기를 그렇게 말아먹었고 작년 내내 불경기에 정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장사가 되든 말든 큰 신경은 안썼어요. 매출 3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그냥 모아놨던거 조금씩 조금씩 까먹으면서 말그대로 존벌을 했죠. 아니 죽벌을 했어요. 죽기 전까지 버티기.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매달 정리하는게 있어요. 밑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대충 모자이크를 했거든요. 보시면 2년차 3년차 접어들면서 월매출들이 최대 매출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비슷한 수준으로 15년도 그리고 16년부터는 다시 조금씩 줄면서 그런데 17년도에 빨간색들이 보이죠. 이게 각 월별로 매출 중에 제일 작았던 매출이에요. 원래는 17년도가 다 빨간색이었거든요. 그런데 18년도에 다시 정리를 하는데 18년도가 전부 다 빨간색인거에요. 솔직히 그전까지는 다들 막 죽네 죽네 할 때도 저희 매장은 그래도 버틸만 했거든요. 그런데 18년도 들어서는 저도 진짜 뒤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10월달부터는 비어있잖아요. 이것도 원래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현타가 와가지고 아예 매출 정리를 안 했어요. 매출 정리하면 너무 진짜 제가 멘탈이 못 버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 매출 비교를 보시면 자전거 업계의 유행 고점 그리고 하향세가 눈에 띄게 보이실 거거든요. 이게 색깔별로 구분을 해놔서 그렇지 비수기 매출은 거의 10분의 1 수준이고요. 비수기에는 거의 진짜 장사 안 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성수기에는 2분의 1, 3분의 1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매장 영업이 신통치가 않으니까 제가 다른 데 눈이 가더라고요. 17년도 11월달부터 그때 뭐 유행 했었잖아요. 그거요. 예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기만 해다가는 아 나 놓치겠다 빨리 하자 해서 한 게 11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이랑 다른 게 24시간 내내 움직이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장고가 계속 조금씩 늘어나니까 장사는 안 돼도 이게 좀 되려나 제가 좀 착각을 했죠. 그래서 차트만 보다가 1월 초에 거의 모든 게 역사적으로 고점을 찍은 날이 있어요. 한 날 한 시에 다. 저 그날 다 팔았거든요. 고점 찍었을 때. 모든 보조지표들 다 보면서 이 날은 진짜 무조건 팔아야겠다. 그 전날 전전날에도 아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생각하다가 그날은 진짜 한 날 한 시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미친 듯이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저는 원금을 회수 한 다음에 수익금만 딱 남겨놨거든요. 고점에서 50% 정도 떨어졌을 때 그 수익금을 전부 다 투자를 해버렸어요. 결과는 아시죠? 수익금이라고 나 이제 반등하겠지 하고서 그냥 냅뒀는데 반등은 커녕 그냥 뭐 바닥에 바닥 지하에 지하실까지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하... 아니 그때 수익까지 차라리 현금화 시킨 다음에 맛있는 것도 사먹고 그걸로 몇 할지 월세도 막 내버리고 했으면 어땠을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한 두 달을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쏟았는데 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잃은 것도 없어서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어쨌든 이야기가 잠깐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사실 장사가 안 되면 자꾸 다른 쪽에 눈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작년에 계속 투잡을 할까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주변에 투잡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대리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고 하... 그리고 작년 불경기 못 버티시고 가게 접으신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저는 자전거 매장을 이걸 평생 할 수 있나? 장담은 못 하겠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자전거 매장 시작한 거는 한 3, 40년씩 하신 분들 보면서 아 나도 열심히 꾸준하게 하면 이렇게 저런 사장님들처럼 오래오래 할 수 있겠다. 이 생각도 한몫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보통 그렇게 오래된 매장들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참 많이 고여있다. 고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해내려면 이 사업과 연계된 뭔가 새로운 것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다. 새로운 투자도 계속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작년에 자전거 지도자 자격증 취득인데 작년에 취득을 했어요. 어차피 불경기에 장사도 안 되고 돈도 못 버는데 어차피 좀 더 못 벌 거 차라리 이걸 해보자 한 게 작년에 이제 시간을 쏟아가면서 취득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다못해 로라방을 열어도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개개인을 지도를 해주면서 한다면 차라리 훨씬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불황을 타게 했다기 보다는 제가 이 자전거 사업에 연계성을 가지고서 새롭게 뻗어나갈 수 있는 가지를 하나 더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불황 타겟법은 뭐 다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선택 그리고 집중 하나 더 한다면 새로운 투자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사실 대부분 자전거 매장들을 가본다면 인테리어에 차이가 있지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자전거 판매, 수리 저희 매장은 의류 없고요 고글 없고 신발도 거의 없고요 애기들 자전거 없고요 그리고 MTV는 거의 주문 판매만 하고요 이게 하루에 바뀐 거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바꾼 것들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그리고 자전거 세차 기계 꽤 이른 시기에 들여놨고 그리고 피팅 기계도 들여놨어요. 이런 거 살 때마다 몇 백만 원씩 투자 비용이 들어갔지만 새로운 것들에서 새로운 매출이 생겨나고요. 그것도 없었다면 장사 안 되는 상태로 계속 머물러야 되겠죠. 근데 물론 어려운 시기에 몇 백만 원씩 쓴다는 게 저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한테는 정말 휘청휘청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헛은데 돈 안 쓰고 저는 담배는 안 피거든요. 술은 거의 안 하고요. 조금씩만 하고요. 그리고 장사 잘 될 때 저축을 진짜 빡세게 해놨었어요. 그리고 불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왠지 느낌이 좀 쎄가지고 1년 탔던 새차도 팔고 자전거도 비싼 거 다 팔아버리고 뭔가 버틸 준비를 미리 해놨던 거 같아요. 장사하는 분들도 하루 벌어서 하루 살지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길게 보면서 영업이 아니라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는 재장사하기 전에 다른 사장님 밑에서 일할 때 그때 좀 많이 배웠어요. 배웠다기보다는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를 많이 해놨던 거 같아요. 혹시 제 영상 보면서 자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당장 뭔가 잘 된다 생각해서 시작하지 마시고 제 주변에도 자전거 잘 된다고 해가지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 중에 잘 된 분들 거의 못 본 거 같아요. 그냥 꾸준히 해왔던 분들이 잘 해나가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사전조사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존에 오래 했던 것들은 어떤 발자취를 남겨왔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유행하는 것들에는 또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거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참고로 반짝 유행했던 것 중에 우리밀로 만든 그 작은 식빵 있잖아요. 한 개에 2,900원, 3,900원 그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유행할 때 왜 그렇게 유행을 했는지 그냥 제가 스스로 혼자서 심심해서 알아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원인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밀 있죠. 밀이 수입밀에 비해서 이 도전 공정이 좀 더 품질이 안 좋대요. 품질도 안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다는 이유로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항상 한 1년 정도에 우리 밀이 재고가 남아있대요. 그런 것도 그렇게 우리밀로 만든 그런 식빵 빵집 유행하는데 한몫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밀이 재고 소진이 딱 끝나고 공급과 수요가 역전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재료 값이 상생 버리면 정말 몇 달 짧게 볼 게 아니고 그런 것도 길게 계산을 해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많이 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꽤 많이 될 겁니다. 오늘은 영상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나름의 저희 매장 에피소드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